뭐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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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먹었지? 그냥 먹었지? 그냥 먹었지? 그냥 먹었지? 그냥 먹었지? 그냥 먹었지? 이랬었어요 여러분 원만동 2,500원 비싸는데 요즘 패널람에서 돼지고기 없어 돼지고기 진짜 비싸 아 그래? 응 요즘은 돼지고기 숯고기 다 팔 똑같아 야 이것도 돼지고기지? 응 여기가 식당이라는 거잖아 하지만 오빠 여기 별로 아냐? 하지만 오빠 여기 별로 아냐? 아니야 나도 여기 맛있어 우리 취미 가자 잘까? 대답다 여기있어 대답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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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갈게 기다리 아 대답다 알았어 알았어 갈게 그래 여기가 저희가 사는 집 근처인데요 하늘도 이쁘고 여기 집집마다 나무가 있어서 진짜 예뻐요 그리고 여기가 한강 근처에요 이렇게 집집마다 오토바이 주차장 같은게 있어요 그럼 뭐 필요없죠? 창고로도 쓰기도 해요 이게 제가 쓰는 헬멧? 이게 리에 헬멧 가자 좋은 사이즈 있어 좋은 사이즈 아니야? 더 팔까? 더 팔? 더 팔 출발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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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우리 치킨이다 진짜 기사 치킨이다 여기가 한달에 1200만동이입니다 맞아 1200만동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60만원이에요 여기도 잘 넣고 여름다 여기가 퍽파에요 여기가 빡빡수 중입니다 여기가 좀 스몰하면 클린 작으면 클린해? 맞아 클린 왕님 클린 밑에 싫어 하지마 있다가 하이빙 밑에 좋아 여기가 고양이 집입니다 야 그게 고양이 집이야 무슨 토일렛이지 티비 1인 8번 얼마전에 이 책으로 된 영화를 보러 왔었는데 그것도 리뷰 해드릴게요 야 그만 먹어 다했다 안에 뭐 있어? 안 돼? 마이크로베드 아니 저기 뭐 안 돼? 어우 더러워 아 진짜 하지마 오늘 냉장입니다 와 냉장고네 와 냉장고네 우리가 어제 싸파 아니 싸파 때문에 싸웠어요 야 아니야 안 싸웠어 여기 보면은 쌈장이랑 우치장도 있어요 근데 잘 안먹어요 태양주 여기가 리드 마스크 여기가 리드 마스크 소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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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먹을래? 치킨 사와볼래? 아 치킨 사와볼래? 아 그럴까? 오늘 한 잔 하하하하 아 다음에 먼저 여기 여기가 소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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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진짜 예뻐요 지금 바로 이제 코너라서 빨래 아 아 여기 빨래 아 여기 여기 진짜 예쁘다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우리 방 아 여기가 우리 방 네 안녕 알았어 여긴 여기가 이제 제가 에디팅하는 방이에요 오빠가 맨날 에디팅 그리고 여기는 아니 오늘은 세팅 영상 대화를 원래 이렇게 클린 아니에요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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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이만큼 클린 그 다음에 제가 체크 카메라 안에서 카메라 오 돈도 많네 야 2달러짜리 1,000원 그럼 2달러짜리만 카메라 이렇게 화장실이랑 똑같아요 근데 좀 깨끗한 편이에요 오늘 쭉 잘했네 염다야 이제 나가자 원래 여기가 고양이 못 들어와요 여기가 화장실 상앞에 있어요 똑같아요 마지막으로 샤워랑 그거 없어 어때요? 하나는 깨끗하고 키스하는데요 여기가 진짜 좋은 구역이에요 보면은 여기서 한 5분 정도 걸어가면은 바로 한강이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강변으로 산책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시장 되게 가깝고 여기서 우리 구독자가 진짜 많이 늘었어 그지? 집 앞에도 있어요 그지, 좀 더 더 많이 찾아다 10분 정도 아 진짜 2명이 어디 아는 데 2명이 어디 가는데 다낭이 100만원짜리 도시이긴 한데 그리고 베트남에서 유튜브를 하는데 구독자가 5만명 이에요 5만 6천만원 맞아 5만 6천명 그래서 다낭에서 되게 유명한 페이머스 유튜브 가끔 같이 돌아다니면은 사람들이 알아보지 자 이제 우리 꼭 서구로 사자 밥먹어야지 오늘 우리 점심입니다 고기, 동호, 고기, 어머리 크롭에 좀 소개요 아 주가라 그럼 여러분 우리 밥먹어야 돼 아니 그럼 여러분 우리가 밥먹을 거예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가 끝 우리가 좋아? 응? 우리 밥 먹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밥 뭐세요? 하하하 밥 밥 드릴게요 오늘 영상들은 끝 재미 봤으면 좋아 구독 해주세요 부끄러워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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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가 STYLE 후회 새벽 스트레스 바이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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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하 바이비 아멘